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입니다 오늘은 서울 소식 준비했습니다 서울시가 2003년부터 노후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조기 폐차 등 경유차 저공회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대기오염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 구매를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추경예산으로 40억 원을 편성했으며 올해 안에 800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한 대당 50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또 세무과에서는 시민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포인트를 마일리지로 모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에서 전합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아이들의 웃음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죠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이 서울의 미래인데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야 합니다 2003년부터 노후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조기 폐차 등 경유차 저공회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우리 씨가 대기오염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 구매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대기환경에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한 어린이는 성인보다 호흡량이 두 배 이상 많아 대기오염물질에 더 많이 노출됩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 어린이 통학차량의 98%가 경유차인데요 우리시 대기정책관은 어린이들이 매일 이용하는 통학버스에 오염물질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고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LPG 신차 구매 지원 사업을 14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시는 환경부와 함께 추경예산으로 40억 원을 편성했으며 올해 안에 800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한 대당 500만 원씩을 지원하는데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시된 노후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고 소형 LPG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가 해당되는데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지원하고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학원 그리고 체육시설 순서대로 지원합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 구매를 위한 보조금 신청은 9월 15일까지로 신청서와 자료를 준비해서 서울시청 대기정책과로 접수하면 됩니다 2017년 올해 5월을 기준으로 경찰청에 등록된 서울시내 어린이 통학차량은 총 1만 960대로 이 가운데 2008년 이전에 출시된 노후 차량은 약 37%입니다 시민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납세의 의무 응당이 내야 하는 세금이라도 막상 내려고 하면 아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죠 세금 납부하는 방법이 더 편리해지고 또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면 납세의 의무도 더 즐겁게 이행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시의 e-Tex와 S-Tex 시스템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우리시 세무과는 공공과 민간의 포인트를 통합하기 위한 협약을 통해 시민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포인트를 마일리지로 모아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시 에코마일리지와 우리은행의 위비 꿀머니로 세금을 낼 수 있는데요 방법은 e-Tex 마일리지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세금 납부 앱인 S-Tex에 접속해서 기존의 에코마일리지나 포인트를 마일리지로 통합하면 되는데 합쳐진 마일리지로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합쳐진 마일리지로는 지방소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 모든 지방세를 비롯해 주차위반 범칙금 등 500여종의 세외수입을 낼 수 있는데요 이번 달 8월의 경우는 주민세를 통합마일리지로 납부하면 편리합니다 한편 우리시는 스마트폰 세금 납부 앱인 S-Tex의 사용방법을 더욱 편리하게 개선했는데요 공인인증서와 고지서, 계좌이체 없이도 휴대전화 인증만으로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세무과는 신세계와 NH엔터테인먼트와도 협력해 내년 상반기쯤에는 민간에 더 많은 포인트와 통합마일리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울광장의 꿈새김판 모습입니다 푸른색의 우리 한반도 위에 더 큰 광복을 꿈꿉니다가 새겨졌습니다 광복 72주년을 맞아 남북이 통일된 한반도 모든 국민이 하나된 나라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광복 72주년을 앞두고 8월 13일에 서울광장 꿈새김판이 새단장을 했습니다 푸른색의 한반도 그림과 함께 더 큰 광복을 꿈꿉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서울광장 꿈새김판은 남북이 분단된 채 따로 맞는 광복을 넘어 통일된 한반도에서 맞이할 더 큰 광복의 기쁨과 모든 세대가 이념과 생각의 차이를 넘어 나라 사랑으로 하나되는 마음을 갖자는 염원을 담았습니다 한편 우리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픈 역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의 육성과 안중근 의사의 유언을 바탕으로 한 영상을 서울시 소셜TV인 라이브서울과 유튜브에 공개해 광복의 의미를 시민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 다양한 지역 소식과 함께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